계란 한팔을 다 넣을게요 여기서 스킨이나 이런거 해도 다 되는데요 저는 여기 미수로 해요 미수로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스팀으로 하는 것보다 계란이 더 갈색이 더 많이 떠요 이렇게 해서 2시간이니까 120분 해볼게요 다 되면 그때 꺼내서 가요 계란이 잘 됐네요 물은 다 없어졌어요 하나 사볼게요 껍질 안으로 물이 들어가야 잘 깨져요 껍질 안으로 물이 들어가야 잘 깨져요 그냥 계란보다 여기 하얀자가 되게 쫀득쫀득하고 훨씬 맛있어요 빠빠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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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